일생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은 어떤 책보다 더 할 얘기 많고 더 소개해드릴 이야기가 많은 생각할 시간이 아주 길었던 영화 하나 오랜만에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정박입니다 이지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다음 주죠 1월 7일 토요일 저녁 8시에 드디어 오랜만에 2년 더 된 것 같은데요 3년쯤 됐나요? 일당백 라이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컨텐츠를 아마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오랜만에 실시간 라이브 우리 정박님 그리고 지선 씨와 함께 언제 하느냐? 1월 7일 토요일날 8시죠 8시입니다 실시간으로 오시는 거니까 그 시간에 접속해서 저희 채널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남겨주신 의견들 혹은 여러 이야기들 같이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의 이야기도 여러분과 실시간 대화하듯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 1월 7일 기대되는 토요일 라이브 저녁 라이브 시간 잊지 마시고요 알람을 해두셔야 제일 좋죠 네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네 그날 실시간 접속자 5만 명 이상일 경우에 5만이면 여러분께 모든 분께 모든 분께 큰 선물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만 명 5만 분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거의 30만 명 가까이 되니까 자 그러면 그날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영화 이야기 한번 좀 나가볼까요? 저희가 이제 영화를 종종 예전에도 한번씩 소개해드렸는데 한참 좀 못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영화 저희가 또 영화 개봉할 때 또 그 영화 하면 영화 덕보고 이렇게 클릭스도 이런 일은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네 한참 지나서 하더군요 개봉한지 한참 됐고요 지금쯤이면 이제 뭐 해석이니 뭐니 다 끝난 영화 헤어질 결심 네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 박해일씨 나오고 탕해인씨가 주연을 했던 헤어질 결심을 오늘 일당백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그냥 감상이 아니고 읽어보는 거죠 일당백이 또 해석을 하면 어떨까 저는 영화를 이번에 봤거든요 오기 직전에 봤어요 아니 원래 개봉할 때는 안 보시고 네 그러면서 보면서 일당백에서 이걸 무슨 얘기를 하려나 아 그래요? 네 너무 많지 않아? 저는 잘 모르겠던데 솔직히 아니 재미있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저는 중간이었어요 중간이었어요 네 막 재밌진 않았어요 솔직히 본인이 재밌게 본 영화는 뭐예요? 뭐 여러 개 많지만 아 근데 저 SF 영화 좋아해가지고 SF? 인터스텔라 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인터스텔란 좋고 네 저 아바타2도 최근에 봤거든요 아바타2 어때요? 저는 재밌었어요 아바타2 재밌어요 초딩 감성인가 봐요 그러면 저 범죄도시 어때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너무 재밌고 시원하던데요? 범죄도시 재밌고 헤어질 결심이 어떠셨는데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세대마다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세대 차이인가? 잠깐 헤어질 결심 말고 그럼 다른 영화 또 뭐 좋아하시는데요? 아 가버나움 재밌었어요 가버나움 우리나라 영화 중에는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많아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올드보이 재밌고 올드보이 재밌죠 복수는 나의 것도 재밌고 아 복수는 나의 거 다 박찬욱 감독 아 그러네요 박지도 재밌었고 아 다 박찬욱 감독도 좋아하시는군요 봉주도 감독 작품도 재밌었고 마더 뭐 이런 거 기생충 기생충 재밌었죠 재밌었죠 헤어질 결심은 잘 모르겠다 이거죠 네 중간중간 중간중간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죠 뭐 네네 어디 장모님 보셨잖아요 예예 저는 사실 헤어질 결심을 예전에 한번 개봉을 했을 때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셨는데 몇 달 뒤에 좀 해보자 그때 우리가 아 제가 그때 참 말씀드렸었죠? 아 그래서 제가 재밌게 봤다고 저는 이제 최근에 봤는데 아 이거 정말 잘 만들었구나 그 미국의 오바마 예전에 대통령 했던 오바마가 올해의 넘버투로 꼽을 만큼 좋은 영화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 영화를 한 두 번 봤는데 아 되게 감수성이라고 할까 이런 게 근데 좀 세대마다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그거를 재밌게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뭐 어떤 그 말에 또 맛이 약간 뭐 이렇게 뉘앙스 좀 다른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 번역을 좀 잘했다고 하죠 잘했나요? 뭐 예를 들어 뭐 엄마 원전 완전 안전 원전 완전 안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잖아요 원전 같은 경우가 우리가 뉴클리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안전을 한글을 클리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그런 식으로 노클리어 노클리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좀 했고 기본적으로 이 모티프가 뭐 굉장하게 따지면 이 모티프가 저는 프랑스에 아베프레보가 지은 마농레스코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마농레스코 소설의 모티프죠 그러니까 어떤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신분이 고귀하고 여성은 예를 들어가지고 좀 신분이 하층인이에요 그런데 이 속절 없는 어쩔 수 없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 여성과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든 엮이면 나는 이제 뽕이 얘기가 보이는데 화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모티프가 사실 반복되는 거죠 그 어떻게 심판일 수 있죠 사실 심판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보편적인 소재 오히려 주제하고 다 맞닿아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또 다가오는 것도 있지 않나 일단 뭐 이 헤어질 결심은 워낙 아마 해석한 컨텐츠들도 많고 장면 장면 해설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얼핏만 봐도 엄청 많던데 일단 뭐 혹시 안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주인공이 두 명입니다 네 두 명 박해일 탕웨일 탕웨일이죠 박해일은 이제 형사죠 살인사건 아주 뭐 잘 해결한 명민한 아주 형사고 그리고 이제 자기에 대한 확신도 굉장히 강하고 자부심이 강한 자부심이 강한 품격이 있는 사람이죠 품격 있는 형사고 근데 이제 무슨 산에서 낙사 사고가 아마 있었 추락사고 추락사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하다 보니 그 사고당함 사고가 있었던 사람의 아내가 혹시 용의자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수사를 좀 하면서 그 아내가 이제 탕웨이신데 탕웨일이랑 아주 드러낸 사랑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약간 사랑의 감정 같은 거 싹트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다가 결국 이래저래 해서 이제 탕웨일은 혐의를 벗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가 대충 2막인데 1막은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1막이 끝나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다시 이제 볼 일이 없게 된 그런 상황이 됐고 박해일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 다시 탕웨이가 또 온 거예요 다른 남자랑 결혼한 상태로 그래서 거기서 또다시 이제 그 탕웨일의 남편이 또 살인사건에 휘말려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또다시 이거 수사하면서 두 사람이 다시 이제 엮이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결국 파멸로 정말 이르게 되는 거죠 뭐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전반적으로 스포를 많이 포함하고 있죠 이건 뭐 어쩔 아니 그게 지금 개봉한 지가 없죠 야 이건 다 이게 오늘 스포 엄청 나올 겁니다 네 스포라고 할 수도 없지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줄거리만 보면 또 이게 원조적 본능 같은 느낌이죠 파멀파탈처럼 아니 이 여인과 그치고 한 사람은 다 죽잖아요 파멸당하고 봤어요? 원조적 본능? 네 아 봤어요? 네 다리 꼬는 거 와 그때 정말 샤론스톤은 최고였죠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다리 꼬는 것만 기억이 나요 다리를 다시 바꿔 꼴 때 멈춰 멈춰 네 그 비디오 버튼 많이 섰습니다 아 베이직 인스틱트 예 원조적 본능 조금 전에 이제 영화가 아마 그 토탈리콜인가 네 거기서 나왔죠 거기서 이제 아놀드쇼 어제네버의 부부를 그렇죠 감시하는 부인이었죠 그때 이제 운동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테니스 가짜 테니스 지금 따지면 이제 닌텐도 위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데 와 정말 최고였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아주 아주 그냥 거친 줄거리 요약은 이렇게 되고 이제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봐야 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주제곡이 그 안개라는 노래가 아주 이 영화의 여러 번의 줄거리가 압축적으로 또 보여주죠 네 네 안개는 이제 정훈이 씨 네 그 꽃밭에서 부르고 뭐 안개 부르고 또 뭐 무인도 뭐 워낙 노래 좋은 노래 많이 불렀죠 네 그 남편분도 가수죠 김태화 아 그래요? 김태화 씨도 가수고 사실 여기서 카페를 하고 있죠 지금 부산 기장임낭이라는 바닷가 쪽에서 정훈이 씨가요? 네 꽃밭에서라는 카페를 하고 있죠 아 그래요? 계속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건 아닌데 바닷가고 그러니까 이게 또 사실 영화를 보다 보면 거기서 이포라는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포라는 공간은 이제 실제 있는 공간은 아니고 상상의 그 가상의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안개가 항상 많이 끼는 네 그 일종의 바닷가 도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원전이 있고 네 동해안 도시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안개로 가장 유명한 문학과 그리고 영화의 공간이 바로 그 무진이죠 무진기행 무진 아 저희 한번 다뤘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저 맞습니다 무진기행 김승옥 소설가 그때 무진기행 하면 이제 남쪽 바다였죠 그 가상의 도시인데 그 무진기행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제목이 안개예요 안개 영화? 네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아 안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신성일 윤정일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개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때 안개 영화음악을 담당했던 분이 바로 이제 이봉조 작곡가 이봉조 선생인데 이봉조 선생이 만든 곡이 바로 또 이 안개죠 정훈이 씨 안개 정훈이의 안개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무진기행의 안개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고 이 영화하고 연결되는데 어디 인터뷰를 보니까 박찬욱 감독이 안개라는 노래를 좋아했고 그 안개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한번 아이디어를 반짝 얻었다 사실 안개 노래 가사를 보면 딱 그 내용 영화 내용 그대로거든요 가사가 어떻게 되나 보면 나 홀로 걸어가는 안개만이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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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물이 제대로 안 보이고 그리고 눈앞에 안개를 긋고 진실을 바라보이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안개 그리고 안개라는 것은 뭔가 감춰주기도 하고 그죠,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진실을 은폐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런 걸로 서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안개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쇠속의 가상성이라고 해야 되나, 가상 가상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가상이라는 것은 이게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믿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사실은 이 안개와 같이 가상의 세계인데 우리는 그 안개 속에서 안개를 걷어낼 생각도 없고 그냥 이 안개 자체가 하나의 진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 영화에 전체적으로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 박혜이도 그 탕혜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안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랑으로 가는 거고 탕혜이도 그러니까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지만 여하튼 서로 생각하는 모습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아, 그렇게 이제 안개로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안개 같은 경우가 그렇게 이제 하나의 가상성을 나타내 주는 매개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주인공 바로 혜준이죠 박혜일 씨가 맡았던 혜준이라는 역은 아주 유능한 형사잖아요 최연수 경감이 되었고 얼마나 강직하고 꼿꼿하냐면 서울에 있는 후배 형사가 자원에서 부산에 내려올 만큼 그렇게 강직하고 꼿꼿하고 아주 청렴하고 말 그대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품격이 나온다고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불면증과 안구건조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눈물을 많이 넣으시지만 네 그러니까 인공눈물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그게 그런 거잖아요 눈이 이제 안구건조가 심해지고 뻑뻑해지면 이 사물을 바라보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또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인공눈물을 잊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고민한다든지 그러니까 세상 사물을 좀 더 인식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인공눈물을 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불면증 고생한다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남들은 다 자고 있을 때 자기는 계속해서 잠을 들고 있지 못한다는 것들 그런 것들로 다 연결돼 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서 하나의 어떤 큰 고리는 삶이랄까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라는 게 상당히 이제 피상적이고 상투적이고 가상적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엄마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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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요 부인하고 사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전하고 완전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끊임없이 그거 사실은 가짜다는 거죠 가짜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 가짜의 세계에 살고 있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서래죠 송서래를 딱 만나는 순간 이 사람은 균일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짜의 삶을 바로 이제 가짜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에로스의 존재가 튀어나온 거죠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뭐 정기적으로 관계를 갖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진짜 사랑 이런 느낌보다는 세상이 정한 그 부부라는 그 틀에 갇혀서 사는 그런 느낌이 살짝 좀 부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부인하고의 관계 나쁘지 않잖아요 부인이 이야기할 때 이정현씨가 나옵니다 네 18년 6개월 동안인가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섹스를 나누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렇죠 자 그런 겉으로 보면 아주 튼튼해 보이는 부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은 이 부인이 바라보는 섹스의 내용은 뭐냐면 섹스라는 것은 심장병에도 좋고 나중에 또 남자 우울증에도 좋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랑의 가치가 아니라 운동 건강 세속의 가치거든요 건강해져야 되고 뭔가 내 몸의 어떤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부인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폭탄을 터뜨리고 가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직장 내에서 계속해서 흉을 받던 그 이주임이라는 사람하고 사실 이제 눈이 맞았구나 그래서 남편을 떠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 있죠 그러니까 부인하고는 영화에서는 배대신이 거의 안 나옵니다만 그 배대신이 한 번 나오잖아요 그 배대신 하면서도 그 텔레비전 드라마 보고 있잖아요 그 남자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뭔가 기계적이고 의무적인 걸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인하고는 현태적인 그러니까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주 사실은 가상적인 거다 이런 걸 보여주고 이런 걸 보여주고 사랑에 사랑에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말한 플라톤이 말한 에로스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처음에 몸의 아름다움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몸에서 그런데 결국 육체의 아름다움에서 출발했다가 이제 혼의 아름다움으로 바뀌어 간다고 하거든요 사실 부인하고는 육체의 아름다움인 거죠 거기서 이제 송스레라는 혼의 아름다움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사실은 뭐 부인하고 송스레를 따로 뭐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같이 본다 하더라도 어쨌든 겉으로 보이는 것들 우리가 현상적으로 구상되는 것에서 그 현상 너머에 보이지 않는 너머의 세계로 이제 넘어가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송스레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그 꼿꼿에서 좋다고 몸이 그 꼿꼿한 게 많은 걸 말해준다라고 하는데 네 예 말 그대로 그 송스레를 보는 순간 결국은 자기와 같은 뭐 종족인 줄 알았다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여러 가지 말로 전해 듣는 것보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그 내 이제 같은 종족임을 알았고 꼿꼿해도 좋았고 자기도 그 자부심을 느끼는 삶이 나도 꼿꼿하게 사니까 그런 품격이 나오는 거다 뭐 하듯이 그러니까 딱 이 사람을 보는 순간 세속의 어떤 모든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 부인의 관계 내가 정말 그 형사로서 범죄를 잘 잡고 이런 모든 세속 세사를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그건 강렬하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플라톤 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혼이 이데아의 세계 속에 있을 때 그 정말 영혼 불변하고 아름답고 이런 세계 속에 있다가 그 생각이 뭐 타락한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 지상에 이제 내려오게 되잖아요 이 가상의 세계 속 속으로 내려왔는데 이 가상의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의 육치라는 것은 감옥이라고 봐요 플라톤 입장에서는 네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어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예전에 이데아의 세계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이 감정이라고 볼까 그것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보았던 그 이데아의 진실성 그 진선미가 다시 상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해방감이 좀 느끼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에로스가 왜 강력하냐면 그 이데아에서 느꼈던 바로 그 진선미를 상기시켜 주니까 이 나머지 세상의 모든 일 이제 이게 가짜라는 게 확 드러나니까 다 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니었나 이 사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부인하고 서련한 사람하고 사이에서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하나의 어떤 지금까지 현세였던 삶에서 누렸던 여러 가치들에서 그 사람 자체로 말고도 에로스 본래의 가치로 확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잘나가던 형사가 우울증을 핑계로 이제 시골 쪽으로 일종의 스스로 뭐 어쨌든 살인과 폭력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 삶에 힘이 난다고 하는데 일종의 스스로 자천성 자원을 해오고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진실이랄까 이걸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이전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언제 이 박해일은 사랑에 빠진 걸까 저는 보면서 계속 좀 궁금했어요 언제 빠졌을까 박해일은 언제 탕해일을 사랑하기 시작했을까 언젠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뭐 용의자로 처음 이제 들어와서 대면했을 상황도 있을 거 영안실에서 이제 딸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제 핸드폰으로 먼저 보죠 그 죽었던 사람 옆에 딸이네 딸이 예쁘네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와이프였어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건가 네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관찰하고 하잖아요 네 그 과정 중에 사랑이 이제 생긴 건가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처음에 이제 와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럴 때 초밥 도시락을 시켜주잖아요 아 네네 시마스시 네 그때부터 아닌가 저는 3만 몇 천 원짜리 그러니까요 굉장히 비싼 도시락을 시켜주긴 하는데 그 이전에 약간 감정이 있어야지 그걸 시켜주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뭐 하여튼 그 이전의 감정들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딱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거든요 결단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끊임이 변하잖아요 사실 좋은 생각에는 들지만 또 아예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됐는데 네 결국은 사랑을 한다는 거는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자 오케이 3만 5천 원짜리 그렇죠 그 결단을 내리면서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나는 이 사람은 특별하다 라고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네 그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실존적 결단을 딱 내리고 이제부터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근데 내 스스로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그러잖아요 네 아니 뭐 이거 뭐야 이거 그거 나한테는 맨날 6천 원짜리 7천 원짜리 국밥 먹으라고 하더니 비싼 거 먹지 말라고 하더니 나중에 보면 바로 이 포에 와서 두 번째 남편 피살 사건에서는 그 음식을 무슨 케찹 바른 핫도그 같은 거 하나 주잖아요 핫도그 네 그래서 상혜이가 굉장히 실망한 표정으로 보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초밥을 두 개 시켜서 같이 나눠 먹잖아요 네 조사관하고 용의자가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만 딱 준다 이거죠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먹으라 하고 지켜본다는 거죠 아 그게 큰 차이가 또 있는 거군요 사실 우리가 뭐 수양 기준입니다만 수양에서도 그렇고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식사를 한다는 게 왜 이제 수양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냐 특히 남녀 두 명이 뭐냐면 사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예비 속살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술을 마신다든지 뭐 할 때 입안을 보여줘야 된다 그죠 그 예비 속살이라고 보거든요 아 입안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아주 성적인 의미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식사는 누구하고 하느냐 식사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이제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비즈니스는 무엇 때문에 같이 밥을 먹느냐 그거는 말 그대로 식구인 척을 해야 되니까 서로 식구인 척을 해야 되잖아요 서로 믿는 척 그렇죠 육체를 가장한 이데올로기 이건 아주 우리가 같이 밥을 먹으니까 이건 아주 우리 몸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신뢰관계야 라고 가장을 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식사의 의미가 상당히 큰데 네 그 초밥을 이게 서로 나눠먹고 그 과정에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런 느낌 나오잖아요 저는 상당히 에로티가 느껴졌는데 네 밥을 딱 다 먹고 나서 그 정리를 할 때 여기 한번 닦아주고 또 여기서 톤을 받아 닦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탁 던지잖아요 받아주고 야 이거 호흡이 되게 잘 맞는 거거든요 이건 마치 식사의 전반적인 처음부터 마무리까지가 오히려 이 장면에서 상당한 에로티스를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정말 이상하게 그 장면에서 저도 가장 쾌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 서로 모르던 남녀가 밥을 먹고 그렇게 합이 잘 맞을 수가 있나 탁 탁 탁 탁 치우고 싹 그 시간들이 맞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의 시간이 내가 같이 시작을 했고 이게 끝나는 게 같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다른 암시를 주는 거죠 네 서로 간에 몸도 서로 상당히 맞을 수 있다 동조화가 잘 될 수 있다 라는 암시를 간접적으로 주는 거죠 그렇게까지 그렇게 줄 수도 있으니까 아주 질퍼난 섹스 한 판을 보는 듯한 느낌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네 여기 합을 결국 섹스 합이잖아요 네 나의 움직임에 이 상대를 어떻게 이제 잘 맞는가 이걸 이제 보는 게 뭐 결국 궁합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밥 먹는 장면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치우는 장면의 그 합은 저는 뭐 거의 베르신에 필적할 만한 뭐 그런 장면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그 탁 에이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 바로 혜준이라는 행사에 보감을 느꼈을까요 어 딱히 기억에 남는 시는 없는데 탕혜이? 네 탕혜이가 박혜이를 좋아해서 일단 그 식사 이후 아니요 그 전인 것 같다 탕혜이 그러면 굿모닝이요? 굿모닝 그 이후 굿모닝 그 이후 굿모닝 그 이후 그 이후 탕혜이도 아 초반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어렵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로 식사하면서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잖아요 네 그 오락실에 그 살인사건 용의자 나타났다고 네 그래서 잡으러 가잖아요 네 잡으러 갔는데 이 이제 탕혜이도 어느 오락실 해가지고 자기 차 몰고 따라가서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옥상에서 딱 이제 칼을 꺼내니까 아 방금 네 방금 장갑 장갑 딱 끼고 이제 하잖아요 그걸 지켜보고 있잖아요 탕혜이가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기 외할아버지 어머니 유분을 뿌리를 갖다가 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직한 남자 음 그러니까 이때 보여주는 게 상당히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은 탕혜란 사람은 전남편 그 자기가 죽인 남편이죠 기도수씨 기도수씨가 계속해서 폭력을 가했고 그래서 병원 응급실도 많이 실려갔고 근데 남편이 아주 깔끔한 사람이라가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 그죠 그런 상처를 많이 냈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한국에 밀입고 가려다가 그 열을 한 그 배 밑바닥에 갇혀가지고 완전 똥오줌을 얼굴에 발라가면서 그렇게 살았다 자 그런 뭔가 어 남편이라 그럴까 기존의 어떤 세상에 몰상식한 어떤 폭력에 계속 당해왔던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형사 나오는 박해일의 폭력은 정말 정의의 폭력까지 느껴지지 않을까 믿음직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네 자 그럴 때 저는 아 이 사람이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볼 때 항상 그 불신과 불안과 생존의 관점에서 바라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제 자기를 감시하는 걸 알면서도 이제 굿모닝을 말하고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밥을 주던 까마귀가 죽었나요 그럴 때 뭐 묻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 친절한 형사에 심장을 내게 가져다 주면 좋겠어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 지가지고 이 사람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바로 여기 박해일로 나오는 혜준도 변하지만 탕해이도 많이 변한다 이거죠 네 이 사람을 좋아하면서 세상사라는 것들이 상당히 피상적이라는 걸 잊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탕해이 같은 경우도 이 사람과 있던 딱 그 사람의 감정을 느끼니까 네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 영화 있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에고 에스 굿 에스 있겠지 네 잭 니콜슨이 나오죠 그쵸 잭 니콜슨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헬렌 헌트인가요 그 사람에게 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You make me 뭡니까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너는 만들어준다 나를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네 상당히 인상 깊은 대목이었는데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예전에 우리 그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왜 남녀가 결혼하느냐 아리토텔레스 그때 말한 게 그 번식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더 훌륭한 삶을 살고 싶어서 결혼한다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스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막장 밑바닥 지옥을 본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도 딱 하나의 어떤 사랑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도 바뀐다 이거죠 자기 삶의 어떤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어떤 존재 방식을 일깨워준다는 거죠 너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지금 이렇게 막 그 안개에 뒤덮여 가지고 지금 돈이나 뭐 세속적 가치나 이런 데 얽매인 사람이 아니야 본래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될 수 있고 그 이데아의 어떤 기억들을 계속 일깨워주는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 오히려 이 에로스라는 거 하는 것들이 이 둘에게 있어 보면 삶 자체의 본래의 어떤 에너지랄까 열정이란 걸 막 이제 불꽃에 피어오르게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그래서 가끔 보면 네 어떤 남녀가 사랑할 때 남자 제가 여성이 아니니까 여성의 마음은 잘 모르겠으나 네 남자의 마음 중에 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 같네요 그러니까 내가 저 친구를 사랑하면서 내가 더 좋은 막 뭔가를 해주면서 그 해주는 모습이 스스로 약간 좀 뿌듯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막 더 나이스하게 이 사람을 대해주고 더 또 괜찮은 사람이 될 거를 내가 생각하면서 저 사람을 사랑하면서 혹은 저 사람과 결혼하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느낌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결혼한 이유가 그게 있군요 더 좋은 삶을 내가 살 거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네 아리토텔레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결혼하면서도 왜 보면 막 내 아빠로서 아이들하고 함께 놀아주면서 막 아이들 까르르 까르르 하고 그런 자상한 아버지 요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사실 결혼은 되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결혼하셔서 애를 셋이 낳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 게 있었죠 로망이 잘 안 돼서 보냈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박해일 입장에서 보면요 네 되게 꼿꼿하게 네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정말 올바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멋진 형사로 근데 여자 주인공을 만나자마자 이 여자가 사실 범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뭐 1부에서 그러면 그쵸 근데 그걸 눈 감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타락하는데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자기가 좀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게 그쵸? 아 그게 진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게 자기 삶을 붕괴시킨 거잖아요 네 자기 질서를 붕괴시켰고 말 그대로 경찰로서의 직업적 자부심 인격적 자부심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나는 진실을 파헤친다 그걸 했는데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네 다 무너졌는데도 숨 쉬는 이렇게 약간 살아있는 느낌 사랑을 한다는 게 그렇게 느껴졌나 보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이냐 사랑이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정의를 지금 윤리를 택해야 될 거냐 아니면 사랑을 택해야 될 거냐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보다가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 용구병 선생이라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사랑해라 끊임없이 사랑해라 그것이 빗나간 사랑이라 해도 좋고 해서는 안 될 사랑이라고 해도 좋다 아예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올고든 삶보다는 죄 가득한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면서 엇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사람답게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용구병 선생 책에서 그 글을 읽어봤는데 아 저런 것도 하나의 어떤 시사가 될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하나의 어떤 올바른 올바름이라고 할까 이런 것보다는 실수를 하더라도 사랑을 하는 것들이 자기 삶을 더 생기있게 채워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올바르게 사시는 두 분은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숨 쉬는 느낌이 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더 좋았던 건 아니고요 어허 우리 사상 검증을 하지는 맙시다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왜 자기 이렇게 망가지면서까지 이렇게 하느냐 어쩌면 그 상황까지 본인은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작을 하길 때 처음 시작은 좋은 쪽으로 희망을 갖고 아마 시작을 했을 텐데 네 이미 거기까지 간 거죠 거기서는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아마 처음에 그 비슷한 상황을 혹시라도 내가 알 수 있었으면 아마 그 사랑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그 나중에 잡으려다가 바로 그 여기서 결국 이제 그 옥상에 뛰어내려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 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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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홍산호 네 네 홍산호 근데 홍산호가 그 총 맞고 그 여러 가지 띠내기 전에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자기 그 애인한테 이렇게 전해달라 나 너 때문에 고생 꽤나 했지만 사실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은 공허했을 거다 이렇게 꼭 전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네 이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고생하고 내가 엉망진창 됐고 내가 완전히 다 했지만 근데 사실 사랑의 본래 정체는 바로 실제 진실을 우리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공허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실 어려운 문제죠 이게 말 그대로 근데 그런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윤궁은 선생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 사랑이 없이 올바른 일을 하는 거는 그냥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 겉으로 드러난다 이거죠 사랑 없이 하는 일 그러니까 그건 아무리 성과가 위대하고 찬란해 보여도 결국은 죽증이라는 거예요 아 자기 삶이 그냥 하나의 거품만 가득 차 있는 거래요 그럴 듯해 보여도 네 아 지선 씨는? 아니 공허할 데 없어요? 아니 저 진짜 너무 공허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뭐 가정생활도 너무 정말 잘 지내고 남편이랑 사이도 좋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잘 살고 있는데 가끔씩 그 20대 그 사랑했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가끔씩 향수처럼 싹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 살아있다는 그 감정이 확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비교하면 지금 공허하죠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공허할 때는 어떻게 해 지선 씨는? 아 근데 공허한... 이렇게 막 너무 크게 들어 네 근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솔직히 방법이 없잖아요 뭐 방법이 있어요? 저는 있죠 어떻게 해요? 저는 해아농장 고구마를 먹습니다 공허하잖아 속이 막 허하잖아 이럴 때 해아농장에 고구마를 먹어보시면 속이 꽉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쭉쩡이가 아니다 이거죠? 쭉쩡이가 아니죠 완전히 알곡이다 그죠? 꽉 채운 느낌이에요 네 이 해아농장은 말이죠 해수농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수농법은 뭐예요? 해수농법은 말 그대로 바닷물 바닷물을 민물이랑 좀 섞습니다 맨 처음에 10% 그 다음에 20% 30% 점점 늘려가면서 바닷물을 주면서 몸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물 속에 수많은 미네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고구마와 함께 아주 건강한 맛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여기가 아마 전남 무한 쪽인가요?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게르마늄이 아주 풍부한 황토밭에서 이 고구마를 길러내고 계십니다 무슨 고구마라고요? 해야농장 해야농장 해야소사라 할 때 그 해야농장 농장 절대 못 지질 것 같아요 해야농장 해야농장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여러분도 공허할 때 속을 든든하게 채우실 수 있겠습니다 약도 않고 농약도 않고 깨끗한 흙으로 고구마를 재배해서 맛있는 고구마를 소비자들이 찾아주고 해서 고구마와 들은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또 스스로를 정화시키면서 또 다시 이렇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해야농장이라고 하여튼 뭐 공허한 느낌이 들 때는 네 고구마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좀 용기 있는 선택을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요? 응? 제가요? 우리 정프로님은 공허할 때 어떻게 하시는데요? 이 인생 짧아요 에? 저요? 네 저는 공허할 틈이 없었죠 응 응 늘 또 네 그 사랑하는 아내와 네 아이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같죠 그러나 같은 지구상에 저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충만합니다 응 온몸이 꽉 차있는 느낌이에요 네 근데 결국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보면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인으로 인해서 일종의 파마파탈이 된 거잖아요 자기 인생이 다 뒤틀려 버린 것 같고 네 자기 삶에 균열이 온 것 같고 뭐 말고도 붕괴가 됐다고 하잖아요 네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졌는데 네 근데 그런 느낌을 하더라도 그 말 듣고 나서 이제 늦은 느낌인데 그 일본의 심리학자 가와이 하야오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어떤 뭔가가 있다 어떤 사람이든 사물이든 절대화 시키는 경험을 한 번 하고 그것이 또 상대적인 존재로 깨어지는 느낌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절대적 존재가 있다고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네 또 상대적 존재를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네 그러니까 절대적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어릴 때 예를 들어 엄마 아버지 절대적 존재 근데 그렇게 절대적 존재를 느꼈던 엄마 아버지가 어느 날 보니까 아유 그죠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뛰어나오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공원에 가서 불리막에 한테 꼼짝을 못하더라 뭐 그런 느낌이죠 우리 엄마가 아주 마음 좋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그 시장에 가서 할머니들아 악다구니 하고 그런 거 보고 그럴 때 또 어떤 경우가 있으면 부인 부인도 좋고 연인도 좋고 첫사랑 좋는데 갑자기 깨는 장면들 그리고 이렇게 착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정말 폭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내가 좋아하는 종교인 목사 스님이 알고 보니까 파렴치하고 알고 보니까 야비한 사람이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완전히 무너지는 느낌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 경험을 가져봐야 돼요 사람은 그래야지 이 절대적인 존재와 나와 그리고 같이 애정을 느끼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 근데 그게 깨진단 말이죠 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그 절대적 존재가 계속 유지가 되면 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상대적 존재가 깨어지는데 그러면 끝나느냐 이게 두 가지로 보통 나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절대적 존재가 상대적 존재 상대화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실망하고 이래서 이제 결국 이 사람 완전히 나한테 실망감을 줬고 배신을 했다 그 빠이빠이 예를 들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바람둥이였고 나를 완전히 이렇게 속였다 나 인간 절대 안 보고 이제 끝낼 거야 네 이게 하나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어 결국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속였다 이거죠 뭐 연인이든 뭐 가족이든 정친이든 종교인이든 그렇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된 깊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그리고 그것이 깨어졌다 하더라도 또 이것을 그냥 깨어졌으니까 다 없앨 거냐 아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 사람을 이해한다기보다 어떻게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이제 이 상대화를 느끼면서 성숙해진다는 거죠 성숙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후에 노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아유 얼마나 고통이 저는 아유 너 얼마나 힘들겠냐 하지만 사실은 겉으로 볼 땐 그렇지만 그 관계는 사실 아주 깊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절대 상대화라는 것들이 어느 시기까지는 절대적이 되는데 반드시 그건 상대화되는 경험이 와요 그 결혼도 마찬가지죠 눈에 콩깍지에 치여가지고 아주 좋아서 절대적으로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뭐가 아니네 그건 남녀가 다 마찬가지 어느 존재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계속 절대화 한다면 사람은 성숙해질 수 있는 영혼이 아이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결국 살아간다는 것은 그 상대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든 간에 겉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걸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유지를 한다면 그것도 인간관계의 깊이는 깊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면에서 보면 말 그대로 혜준이라는 형사 막 혜일이 겉으로 보면 다 깨어진 것 같고 완전히 배신당 같잖아요 나는 붕괴됐다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성숙해와 관계 살아있는 누군가를 어떻든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했다가 상대적 존재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사실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대부분 다 절대화하는 존재 또 다른 존재를 찾아 떠나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돌을 좋아했다가 이 아이돌이 실망하고 끝나면 또 다른 아이돌 찾아가는 것도 같아요 어떤 사상가를 좋아했다가 아이 또 다른 사상가 이런 거는 결코 자기를 성숙시키지 못해요 그건 괜히 끊임없이 절대화 시키려고 하거든요 아니 어떤 정치가를 좋아했다가 아니야 또 다른 정치가 그건 그거는 자기 자신이 상대화 된다는 걸 못 봐드리거든요 그렇다면 영원한 아이죠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은 한 시기나 그것이 있는 것이지 그게 물론 어릴 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한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서 결국 상대화 되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사람이나 사물 자체가 끊임없이 절대적으로 된다면 그건 대단히 위험하지 않을까 결국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은 결국 절대적 존재를 경험은 했지만 그것을 결국은 그것은 또 상대적 존재화 된다는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꿋꿋하게 우리가 그 관계를 노력 버티고 심화시키려고 할 때 결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오빠가 그렇게 결혼할 때 많은 분들이 붕괴가 되는군요 네 오 오빠들 오빠 완벽한 나이 존재였는데 결혼 혹은 연애 이런 거 딱 뜨면 붕괴가 되는군요 그리고 다른 또 오빠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붕괴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점차 어른으로 가는 건데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제 못 가고 여전히 다른 오빠들 계속 찾아다니는 거는 현명한 일은 아닌 네 사람은 결국 절대적 존재가 끊임없이 자기를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절대적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상대가 되는 경험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걸 싫다고 안 받아들이면 그것은 계속 위선적인 관계가 될 것이고 그렇죠 눈앞에 분명히 허물이 있는데 벌거벗은 임금처럼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임금님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신다라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진실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해일은 거기서 진실을 보려고 하는 거죠 상대화되는 상대화되는 탕웨이에 그것까지도 다 자기는 받아들인 거죠 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도 알지 못하게 묻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 묻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혹시 또 안 보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 탕웨이가 뭐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그 기동 기 기 누구죠 기 남편 기도도 씨를 결국 죽였습니다 네 죽였고 그 결정적인 증거를 박해일 씨가 어찌어찌하다 찾아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박해일 씨 같은 꼿꼿한 형사라면 당연히 하지 않았을 행동 그 증거를 사랑하는 탕웨이에게 주면서 그걸 이제 바다 깊은 곳으로 버리라고 하죠 네 찾을 수 없게 그렇습니다 네 참 사랑은 그렇게 내가 절대 하지 않으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게 사랑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상대가 되는 것도 괴로웠고 또 말 그대로 사랑을 한다는 건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우울증에 불면 시달리죠 도심해질 수 같습니다 내가 절대 하지 않을 행동 같은 걸 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랑이기도 한데 저는 내가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하면서 사랑을 또 느낍니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아 뭐야 내가 이런 행동을 다 하네 나는 정말 얘를 사랑하나 보다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네 하 그런 의미의 사랑 결단인 거죠 감탄할 정도는 아니었군요 네 감탄할 정도는 아니었군요 네 감탄할 정도는 아니었군요 저는 이제 원래 별로 이렇게 막 단 음료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네 술도 잘 못 먹고 아 술 못 드시죠 네 커피도 잘 안 먹는데 1kg 커피를 마시면서 아 전 또 1kg 커피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아 커피 안 마시는데 1kg 커피를 마셔보니까 또 다르거든요 내가 절대 하지 않을 행동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커피를 마신다 원래 절대 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이제는 1kg 커피가 눈에 띄면 바로 물 부어버리거든요 음 그러면서 아 내가 커피를 정말 사랑하게 됐구나 이런 걸 또 느낀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아직까지 커피의 참맛을 못 느끼셨다고 그래서 커피를 사랑하지 않고 계시다면 네 여러분 모두 유죄입니다 유죄다 네 guilty 네 You are so guilty 네 그러니까 1kg 커피와 함께 면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면죄 네 네 1kg 커피 다양한 맛을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주문은 1kg 커피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시면 그 면죄부가 여러분께 배달이 됩니다 네 네 얼마 안하니까요 면죄부 한번 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커피들과는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아유 맞으십니다 네 자 이렇게 또 헤어질 결심 근데 아마 오늘 헤어질 결심 저희의 뭐 해석임 해석 정망님의 뭐 이런 설명 같은 걸 들으시면서 느끼시겠습니다만 네 대체로 다른 유튜버들 혹은 뭐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해석한 걸 보면 예를 들면 여기서 뭐 빨간 초록색은 왜 초록색일까 스토리에서 정말 언제쯤 죽은 걸 깨달았을까 이런 걸 보통 많이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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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안의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많이 리뷰를 하실 텐데 네 정망님은 이제 조금 수준이 좀 높죠 뭐 꼭 그렇게까지 지우고 싶진 않습니다만 네 약간 오버 더 탑 OTT 네 그래서 이제 좀 한 단계 더 위에서 이렇게 좀 내려 보시는 그런 느낌 네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외적인 것까지 함께 이게 이제 하이퍼링크 같은 거거든요 오 하이퍼링크 네 영화 안에서만 그 스토리를 해석하고 영화 안에서만 어떤 색깔이 뭐 무슨 뭘 의미하고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곳에서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저희 1단계에서는 바로 이제 뭐 아리스토텔에서 나오잖아요 아 그러니까 헤어질 결심을 좀 보고 오셔야 그래도 이해가 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니면 이걸 보시고 헤어질 결심을 보셔도 아 그래요 이해하시는 데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네네 아님 보고 오셔서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보셔도 좋군요 다시 또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던 기존의 신념이랄까 네 기존의 윤리를 다 뒤흔들 만큼 그러니까 남녀의 에로스라는 게 그만큼 이제 격정적이고 강렬하다 이거겠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그때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세계를 만들려는 사람들 어떤 사이비 종교에 네 종교 교주라든지 아니면 나치랄까 네 이런 사람들 재미있는 게 나치 히틀러가 직권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책을 검서를 지정해서 불사르지 않습니까 네 가장 최초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풍속의 역사거든요 에드와드 북스의 오 그건 뭘 뜻하겠습니까 남녀의 사랑이랄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가장 그 절대 세계를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위협이라는 거죠 더 나은 내가 되는 걸 막자 뭐 그런 것도 되고 네 또 남녀의 사랑은 기존에 그러니까 그런 사이비 교주가 뭘 내세우고 뭐가 내세워도 그걸 다 무효시킬 만큼 네 그 말씀대로 경찰관으로서의 직업윤리를 배신할 만큼의 흔들어 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진짜 강렬함을 정말 다시 한번 느껴보는군요 사랑하면 누구 말도 안 듣는군요 네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가 표마되는 게 아주 하찮게 경시되고 멸시되는 게 궁극주의 시대 독재의 시대 이럴 때 이제 사랑 같은 거는 무조건 제일 하찮고 가장 가치없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혁명의 시대에도 오레스 이창이라는 만화 혹시 보셨어요 오레스 이창? 네 그것도 하여튼 혁명을 다루고 있는데 순정 만화인데 베르사이 장미하고 양대산맥이 오레스 이창인데 저도 우연히 예전에 한번 봤단 말이죠 네 그런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냥 순정 만화가 아니라 혁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혁명을 위해서 예를 들어 혁명가들이 상류 계급에 잠입을 하는 거예요 귀족 부인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그런 대목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 혁명가가 귀족의 아주 귀족 계급의 여인과 사랑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지금 너무 곤혹스러운 거죠 이 혁명에 대해 복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고 결국 어떻게 하냐면 자살하는 걸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머지 친구들이 그 동지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에게는 그 사랑이 그렇게 이 동지들과의 모든 생명을 이 약속을 혁명을 하겠다는 그 맹세를 깰 만큼 그랬던가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 정도로 강렬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경영찰로서의 지금 윤리 말하지만 모든 게 다 소멸되버릴 만큼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해본 사람들을 완전 느낄 텐데 강한 신념 나 바람 피만 안 돼 절대 바람 필 수 없어 했는데 사랑이 왔어 그런데 막 끌려가 그 마음을 아니 근데 이제 그거죠 여기서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그건 이제 몸에서 혼으로 간 사랑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보통 이제 욕증하고 사랑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몸에 대한 욕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혼에 대한 욕망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하고도 부인하고는 몸으로 안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도 그랬고 그래서 본인도 부인한테 이별 통보를 받는 순간에도 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도 계속해서 섹스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부인하고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육체의 사랑이었죠 근데 송스레와의 사랑은 혼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별로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에로틱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만요 오히려 그 둘이서 어디를 갔다가 무슨 저를 갔나요 네 그 립밤 같은 거 아 끝내서 자기 바르고 그 다음에 다 발라주는데 아 그거 상당히 강렬한 또 에로스잖아요 네 간접 키스 더 강렬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서려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몸으로 계속해서 몇 년인가 18년인가 16년 뭐 몇 달 동안 간과하고 이 송스레하고의 402일인가 뭐 403일간 완전히 달라지는 거단 말이죠 단순한 그거는 뭐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바람피는 것하고 이게 여기서 근데 에로스하고는 조금 뭐 그게 같긴 같은 겁니다만 본래 다 몸에서 시작했으면 혼으로 가니까 그렇긴 한데 그건 조금 구분하지 않아요 전 정신 얘기한 건데요 아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밖에서 보면 네 다 비슷해 보여요 아 네 쟤네들이 뭐 정신적을 사랑하든 육체적을 사랑하든 간에 아이고 정신없는 놈들 저거저거 욕하기 쉽고 뭐 그렇긴 한데 또 그들 사이 그들만 또 있을 때는 세상에 그런 사랑 없는 경우가 또 많죠 네 네 이 사랑이야말로 정말 운명이고 내가 왜 뭐 일찍 결혼했을까 혹은 뭐 난 정말 다시 뭐 태어난다면 정말 아주 애절한 사람들도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참 그 밖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 그 안에서 보는 건 굉장히 또 다를 수 있다 그렇군요 다시 한 번 또 안개가 또 등장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안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영화를 얘기할 때 사실 이게 불륜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뭐 뭐 그냥 지금의 객관적인 시각을 보면 그렇죠 근데 그게 불륜처럼은 사실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박해일과 탕해일이 아주 묘한 매력인 거 같아요 다른 배우면 웬만하면 그거 불륜 욕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네 박해일이라는 남자 배우랑 탕해일이라는 그 여배우가 음 두 사람이 하니까 희한하게 그 느낌을 좀 안 두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육체보다는 혼의 어떤 느낌을 준다 이거죠 영혼의 에로스를 느끼게 해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거 찾아봤죠 그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 그 탕해일이라는 배우가 한 영화 세께하고 네 만추 근데 만추는 보지 못하고 만추는 예전에 이제 워낙 많이 그 리메이크가 됐거든요 네 그 탕해일 배우도 이제 리메이크 된 데 나왔습니다만 참 재밌는 게 예전에 그 만추를 다시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김기영 감독이거든요 그 화녀 만들고 화녀 만들고 화녀 만들고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김기영 감독은 그 만추를 어떻게 해서 그랬냐면 육체의 약속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참 묘한 거 같아요 육체의 약속 자만추 아 그런 거에요 아 자만추는 요즘은 그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거에요 아 그런 거에요 아 됐는데 근데 자고 나서 만남 추구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바뀐다고요 어 아 그러니까 그 육체의 약속인데 그게 참 제목은 그런데 실제 보면 또 좀 다르거든요 느낌이 음 그러니까 그런 이게 지금 말씀대로 아 이 배우 두 배우가 그런 느낌을 주는 거 같아요 이게 아주 그 관계로 따지자면 상당한 이 불륜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소재인데 이 자극적인 소재를 그 자극적인 소재 소재주의 함몰 안 되려면 그 자극을 상기 안 시켜주는 배우를 해야겠죠 음 음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것이 가능한 배우를 해야 되니까 두 배우 모두 묘한 순진성에다가 아주 사각성이 같이 결부된 거 아니냐 그 새끼라는 영화를 보면 그 순진한 배우가 나름 애국 운동에 뛰어들겠다 해가지고 사랑을 감정을 느끼지 않는 자기 동료하고도 성관계를 한단 말이죠 왜냐면 지금 이 관계를 해야지 내가 비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뭔가 아주 순진해서 세상을 구해야겠다는 공격적인 열정에 뛰어들던 동시에 또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그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 자신을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깔려 있고 박혈 배우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특히 뭐 살인의 추억 같은 영화 보면 그 용의자로 떠오르면서 그때 마지막 장면들 있잖아요 그 빗물의 얼굴을 볼 때 이게 과연 진짜 그거는 범인인지 아닌지 할 때 그 묘한 것들이 뒤섞인 느낌들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대로 상당히 이 영화 근데 뭐 아까 불륜 아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전혀 불륜 영화가 같지 않았고 아 느낌이 네네 연출을 잘한 건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음 뭐 근데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불륜 영화를 다루면서 네 불륜 주인공들 간에 배드신이 없으니까 오히려 산뜻한 느낌을 주는 거 아닌가 아 제가 생각에는 또 아 배드신이 있다면 또 좀 달라지지 않을까 아 둘의 배드신 네 아 없는 게 좋았던 걸 아세요 그럼 육체성을 나타내 주거든요 네 두 명은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화 내내 아니 저 사람들도 분명히 생활인이고 이런 사람들인데 네 그래도 거의 단정한 모습으로 느낌이 되잖아요 둘이 나올 때 보면 음 그러니까 육체성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잠을 자고 일어나고 그리고 뭡니까 불면증 걸리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안 좋아야 되는데 형태가 옷도 그렇고 항상 보면 옷차림도 단정하고 네 네 네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육체성을 제거해 놓는 거죠 그 박해일이 불면증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고 탕희가 재워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조차도 사실 되게 깔끔하거든요 이미지도 그렇고 네 아 난 그때 뭐 하는 줄 알았잖아 아 약간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네 숨을 맞추지 않습니까 숨 네 들숨과 날숨을 서로 이제 맞추면서 네 잠 잘하는 방법이라고 뭐 하는데 아 숨을 맞춘다는 게 사실 뭐 혹시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 잠자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네 네 네 그게 굉장히 그 아주 에 에로틱한 네 그래서 에로틱하거나 혹은 약간 좀 조금만 엇나가도 되게 그 불쾌할 수 있는 음 그 내들숨에 상대의 날숨이 자칫 잘못 들어왔을 때 음 뭐 전에 뭐 먹었던 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또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데 하여튼 그 숨을 맞춘다는 것 네 숨을 맞춘다는 게 숨이라는 게 뭐예요 목숨이거든요 음 생명 네 그걸 함께 지금 맞춘다 같은 타이밍으로 엄청 야한 거였네 그 장면 아 그렇죠 책임을 지는 거는 둘 다 책임을 지는데 네 상대의 요구에 반응해 주는 게 책임이거든요 요구에 반응을 해 주는 반응을 해 준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반응을 해 주는 게 책임지는 거죠 책임을 안 진다는 건 상대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거든요 네 상대의 말과 행동에 반응을 해 주는 게 책임이죠 근데 이 책임이 중요한 거는 경의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독재가 될 수 있고 지배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너 다 돌봐 주는데 뭔냐 내가 너 책임진다니까 그건 독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경의를 서로 갖고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한 경의를 왜 서로 다 꼿꼿하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꼿꼿해서 좋아 꼿꼿하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숙이지 않거든요 세상이나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깔려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프롬슈어 말하면 그런 배려와 책임과 존중 그 마지막이 지식이거든요 서로를 알고 싶은 거죠 이제 사람은 모르니까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다 알게 되면 끝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모르니까 알고 싶은데 알면 더 민감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상태가 있는 걸 사랑할수록 이 사람은 지금 이렇구나 알기는 아는데 문제는 안다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결국 알니까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비밀을 자기가 몰랐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할머니를 돌봐주러 대신 갔다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대신 일을 해 주다가 결국 알게 되거든요 사랑이 가지고 있는 거는 결국 그 지식이란 게 금단의 열매를 따먹듯이 알게 되거든요 맞아요 모르는 것도 알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더 알고 싶은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알면의 욕망이란 거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상당히 잔인하고 폭력적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곤충을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해부하죠 하나씩 다 떼버리잖아요 개미도 떼고 그게 알고 싶다는 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싶다는 건 상당히 어떤 한쪽 측면에서는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다는 것이 사실 아는 것이 병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런 사랑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결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단을 하지 못하면 없어요 감정이다 그거는 감정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순간부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살인을 했든 그 사람이 불법 밀국이든 이런 것도 받아들이겠다 이게 좋아서 네가 좋고 이게 좋아서 하는 것은 사랑으로 승립하기 힘든 거죠 조건이죠 조건이니까 그 상대가 막 좋아지고 막 사랑하고 이럴 때 막 상대의 모든 걸 다 알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사랑이 보기도 하겠지만 네 그런데 결국 아는 게 결코 감정을 더 예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는 직관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도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자꾸 그거를 이렇게 상대의 무슨 다이어리를 펼쳐본다든지 아니면 핸드폰 열어보려고 한다든지 컴퓨터에서 과거 무슨 로그기를 한번 보려고 한 이게 사실은 자기한테 어떤 도움도 안 되는데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도 그걸 못 막 스스로 그걸 멈추지를 못하더라고요 대부분은 저는 잘 멈춥니다 아 그래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더 빠져들기 전에 더 알라고 아 그 목적은 아닌가요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안다는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알 수 없는 게 맞거든요 그런 운전면허 학과심 100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량적인 지식으로 지식을 계량화해가지고 보통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알면 알수록 더 몰라줘야지 사실은 그게 사랑이겠죠 알면 알수록 더 몰라야지 오래 갈 수 있지 원래 예전에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서로 딱 관계 안 좋을 때 서로 깨질 때 말 들어보면 100% 이런 거잖아요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 다 알아서 다 이제 더 이상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너 하는지 뻔해 네 안 바뀔 거 다 알아 그렇죠 안 봐도 이제 다 알아 그러면 이제 안 봐도 하는데 볼 이유가 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질리지 않는 것도 하나잖아요 내 자신이 뭔 인간인지 모르겠다 할 때 내 자신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내 자신이 이제 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죠 끊임없이 비밀을 만들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이상이 맨날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 비밀이 없다는 것은 재산이 없는 것만큼이나 허전하고 가난한 것이다 가난합니다 저는 너무 아 그래요 네 전 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아니 그 비밀을 그러니까 그 비밀을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드느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드는 게 있고 그리고 어떤 자기 일하고의 관계에서 비밀을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건 뭐 어떤 식으로 만들지 모르지만 비밀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비밀을 뭐라고 할까 이 비밀이 없으면 인간이 공허해지거든요 아까 말 들어요 비밀이 없으면 인간이 되게 공허해져 버려요 예전에 한번 또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만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오잖아요 두 여인 같은 경우가 테레사 같은 경우는 테레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든 걸 다 공유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사비나 같은 경우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 자체가 이미 뭐냐면 우리가 사회화가 될 때 이미 역할놀이를 하고 있다 이거죠 각각의 우리는 탈을 쓰고 있다 이거죠 아버지한테서는 내가 딸이 되고 연인한테는 내가 연인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사회적으로 사진작가고 화가고 이런 데 그렇게 이미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든 걸 다 벗어던지고 자기 애인이 모든 걸 공유해야 된다 그게 더 무서운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오히려 그렇게 다 벗어던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이제 이거를 자기 자신을 오히려 뭐라고 할까 막연한 다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익명의 시선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게 불가하다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비밀을 가지고 행동해야지 오히려 그게 더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한 것 같아요 비밀이 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지선 씨도 정말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하늘에 막 수많은 별들처럼 많은 비밀들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주 은하수 사과와 함께 은하수처럼 많은 비밀 은하수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은하수에 뭐가 있냐고 은하수 딱 보면 밀키웨이잖아요 네 아름다운 그냥 별들 물인가 보다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이 태양계와 같은 진짜 무수한 어마어마한 별들이 엄청 모인게 작은 모래알 같은 것 같고 또 크게 수많이 모여서 은하수가 지금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파도 파도 알 수 없는 지선 씨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저도 아무리 짠 먹어도 끝도 모를 이 맛의 세계 사과집의 매력 네 이 사과집은 정말 매번 먹어도 매번 새로운 맛이에요 그래서 비밀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영주 은하수상과 네 여러분도 혹시 겨울에 아이들 뭐 음료수 뭐 사줄까 이런 고민 하실 거라면 절대 하실 필요 네 영주 은하수 사과집으로 통일하시면 아이들 건강에도 또 아이들 입맛 사로잡는 최고의 간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헤어질 결심 도저히 이 영화와는 헤어질 수가 없네요 일단은 네 아직까지 어마어마한 이야기 특히나 이제 뒷부분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영화 헤어질 결심 저희가 지금 읽어드리고 있고요 네 저희는 그러면 이어지는 2부에서 헤어질 결심 또 남은 이야기를 네 쉽네요 네 좋아요 우리 주선 씨는 어떻게 요즘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잠들면이요 네 저번 주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만둘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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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사리판 어떻게 가야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앱을 다운받으시면 네 네 앱이 있습니다 멜론 비슷한거죠 네 그거 다운받으시고 네 그 안에서 그 동그란 저 돋보기 검색 네 누르셔서 아사리판 아마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랜만에 영화 다루고 있고요 영화 헤어질 결심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2부에서 헤어질 결심, 더 재밌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